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믿기에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예 저와 함께는 모든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영상은요 또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한주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유명한 섹터 특히 이제 9월달 시작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시장 살펴보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코로나19가 아주 우리 국민 모든 생활 또 경계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딱 2주 전에 8월 17일 날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 2차 대학산과 함께 대장주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그야말로 급등 수익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에 따라서 또 수혜조가 뭔지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엇보다도 저희는 VIP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날 종목들 몇 가지 사례 분색을 통해서 몇 점 찾기 그렇게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아주 계좌 수익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못하면 잠깐 볼까요? 금요일에 끝났으니 지수가 한 0.5%씩 올랐어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걸그로 올라갔습니다 특출하게 올랐던 게 마이크로소포트 엔비디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인텔이라든가 월마트 계속 월마트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데 그 다음 낙포에 컸던 엑션모빌 이런 쪽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빈츠로 유명한 인테드 소지컬 이런 종목들도 비교적 2% 이상 상승을 했나요 그건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대세 상승 기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 증시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도 한번 볼게요 어제 제가 빅, IT, 빅, 바이오 그런 것들을 설명 드릴 때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저점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깔닭고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 보면은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죠 지금 꺾이는 흐름이고 종합주까지 있었는데 월봉 정도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 이제 8월 월요일 날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봉을 낮추어야 그러니까 몸통을 낮추어야 약간 조정이 나와야 또 9월달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단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9월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기저효과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예요 월봉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죠 2600포인트 정도가 저는 긍정적인 경우 9월달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동안 수급면에서 좀 움측이 됐던 게 공매도 이제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좀 이제 다행히도 6개월 동안 연장한다니까 수급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변수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산 속도가 좀 꺾였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뭐 이제 9월달은 2600포인트로 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여러 번 어땠습니까 제가 2400포인트는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와서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기어심으로 했지만 이번 상승 자리는 850포인트 본다 좀 시간은 지났으니까 다 기술처럼 그렇게 중요해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850포인트 찍었죠 정확히 찍었죠 여기서 또 한 번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상 보셔서 85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매크로하게 주봉 그때 월봉 차트를 올리면서 5월달 이거 지금 5월달 그때 그랬잖아요 야 이거 5월달 말이지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이거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울르고 또 한 번 울러오는데 어쨌든 850포인트 찍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8월 31일날 지수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 윗섬을 좀 다뤄놓아야 다이어트를 해놓아야 9월달을 위해서 먹을 룸이 있죠 너무 패트 뚱뚱하면 못 넣는 경우 약간 개미 허리를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은 대략 어디까지 갈 것이냐 900포인트 극립적 910포인트까지 9월달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아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큰 부담슬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봉 5개까지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4개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5개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8월달 슈팅이 나오면 9월달 먹을 게 없다 그런데 8월달 다이어트 해놓으면 9월달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내일은 볼 것이냐 지금 월요일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제가 볼 때는 대형주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지수가 좀 제한적이라고 했죠 대형주보다는 틈새시장을 봐야 돼요 대형주라는 건 크게 IT도 있고 제4차 사회명 민주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식혈충액이 큰 바이오라든가 삼성전자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제한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월요일만 보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 역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2차전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2차전지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차전지는 지난번 말씀드리면 9월 23일날 배터리 대입 테슬라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게 어떻게 했지라고 해서 약간 승부를 결필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표적인 대장이 LG화학이라고 보는데 LG화학을 월본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양복 5개 뽑고 창대 한번 거래까지 실었어요 그리고 시중에 너무나 2차전지 2차전지 지금 온통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까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일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쌍고점에서 완급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라든가 또 삼성전지 같은 IT라든가 이렇게 또 하이넥스 젊은데 올랐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월요일날은 결국은 2주 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바로 코로나19로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설명드렸죠 또 한번 집중 분석을 해드리면서 일단 2주 동안 어떻게 코로나 제가 그때 시임층 분석하고 대장조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한번 겸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쉽게 꺼지질 않아요 한국도 그때 441명인가요 경점 찍고 누르고는 있지만 지금 주말이 올해서 그렇지 그래도 300명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다음 주는 좀 더 이렇게 추가 주초에는 딱 정의원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800명에서 2000명까지 나올 수가 있다 줄어들지 않으면 그렇게 급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제국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보면 인도네시아 7만 6천명이에요 이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도 3,900명 이쪽 사우디 이런 쪽까지 또 미국 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일본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도 712명이나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겨울이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독관과 함께 서로 혼돈의 구간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딱 2주 전에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음악병실, SNS 이거 이제 패러간 시프트로 바뀌는 거죠 SNS나 교육이랑 같은 맥락인데 그 다음에 또 재택근무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이제 잘 뭘로 드리는 거죠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로 되고 의료도 이제 원격 의료라든가 특히 지난 금융 같은 경우는 물류에서 한 익스프레스, 태용 로직스 이런 것들이 상한 것 같고 한지는 못 가더라고요 근데 태용 포장도 이제 결국은 박스가 늘어나니까 박스 포장이 늘어나니까 이것까지 급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위에는 이제 코로나가 가지는 거고 특히 이 SNS 교육, 그 다음에 재택, 쇼핑, 의료, 물류 이런 것들은 결국 제4차 산업의 시대의 흐름 패러다임 시프트는 어차피 시프트에 일어나는 건데 코로나19가 되기 위해서 더 촉발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보자고요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아직 치료제는 뚜렷한 게 없죠 백신도 아직 없죠 러시아도 했다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신뢰할 수는 아직 없잖아요 백신이 쉽게 개발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변형이 일어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백신이 뚜따뚜따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현재 수요가 가장 진단 키트일 겁니다 특히 진단 키트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글로벌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는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그 타피가 뭐냐 역시 시젠이에요 물론 먼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시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면 이게 독감이야 아니면 또 이게 코로나19야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종목을 다 사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젠 차트입니다 시젠? 그런데 2주 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올랐죠 3분기에도 그렇게 수요는 급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난 4분기부터는 이 회사가 또 좋아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셔도 아주 차트가 멋있죠 그다음에 또 월봉을 보아도 이제 이번 그러니까 9월 뭐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8월달 음선을 주면 10월달 그다음에 11월달 또한 양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젠은 좀 안정되고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보면은 제넥신은 사실 여러분들 제넥신은 우리가 거의 따블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제넥신은 좋아요 제넥신은 상장 호르몬 이게 실제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셀트리온, 삼바, SK바이오팜 그런 것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렸더니 비추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때 그 셀트리온 같은 거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제가 냉정히 평가를 해드리면 성질 나거든요 비추가 올라요 물론 그 비추가 그게 뭐 자한테 크냐 미치는 거 아니지만 제가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여러분께 진단을 해드리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내 편이 아니면 남은 적이고 내 구매에 안 맞으면 비추가 팍팍 누르고 그럽니까 주식은 절대 감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셀트리온 같은 거 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 그것 보고 물론 추천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 드리는 컨텐츠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데 꼭 그럴 비추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었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한 종목이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넥신이 자 성장 호르몬제 그 다음에 코로나19 제넥신으로 같이 보여야 될 게 또 어떻게 저요 메두펙토 그 다음에 또 한독 이게 모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넥신이 좋습니다 코로나19도 됩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제넥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요 제넥신 같은 것도 결국은 성장 호르몬은 또 히든카드로 남아있죠 거기다 코로나19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진단도 있고 치료제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넥신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거기에 꼭 얽매이지 마시고 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물론 이제 딱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주식에서 내 계좌수에 극대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 말씀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가 유치할 때는 왜냐하면 셀트리온 또 매니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매에 안 맞게 나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야 내가 셀트리온 말이지 100만원 가다 보면 기분 참 좋으시겠지만 그게 우리 이상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냉정해야 된다는 건 또 한 번 강조드려요 그 말씀 봐 제넥신이 어디 있냐 우회에 있나 제넥신은 제가 이게 정말 원래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거의 100% 나오고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7월 8월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도 안 됐어 이게 100%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 있냐 7월 9일로 한번 볼까요 아 좀 이때였구나 이때 이때 변곡 줄 때 누르면서 이때였네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 두 달 동안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2억 되는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보다는 훨씬 나을걸요 그렇죠 왜 그랬던 갑자기 이 생각이 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했던 2주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것은 신풍제약을 히드로 내려놓았거든요 우리 부해 병원으로서 이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14일 끝내 17일까지 연휴했으니까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신풍제약 50% 올랐어요 초단계 50% 올랐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그때 히드로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쉽게 꺼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악병실이죠 그럼 이것도 볼까요 사실 이때가 이제 8월 14일 8월 17일부터 19일부터죠 이것은 8500원대부터 거의 땀을 나고 있네 사실 이때 완전 바닥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번 보세요 8월 17일인가 16일인가 내가 연휴 때 2차 타격산약 경공이 맞았네 틀렸네 보세요 우정바위 다 해드렸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냐 안 사냐는 상관없는데 일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 흐름으로 해서 수익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엘시엘스입니다 메가엘시엘스 이것도 좀 우리가 안전하게 보거든요 메가엘시엘스가 결국은 산소옥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가엘시엘스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정바위가 먼저 올랐지만 이게 좀 우량한지 덜 올랐지만 이것도 메가엘시엘스도 보게 되면 패턴으로 보게 되면 상승 깃발량을 보이고 있어요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집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주목을 보아도 양음봉 나와서 이번 주 양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도 그렇고 SNS 카카오 이거 그때가 8월 한 번 날짜를 보실까요 8월 14일이죠 이후로 꾸준히 올랐죠 우리는 공략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모 방송에서 보니까 내리니까 카카오 매도다 아니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네이버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역시 NHN 한국사이버 이것은 우리가 한 서너 번 공략에서 지금 여기서 트리플을 하고 있고 트리플이 여러분 세배지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8월 14일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정력을 좋아하시면 좋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시냐면 결국 여러분들 이제 재택근무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영리먼 소프트 우리는 신규 세뇌기죠 고점대비 많이 내렸을 때 여기서 좀 사문부담 공략에서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이것도 사안가 뽑으면서 영리먼 소프트는 몇 프로 수익을 남겨드렸느냐 우리 VIP 이거 실제 공략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8일 동안에 무려 50%가 낮네요 그렇죠 더 전부 좋은 다음에 갈 거다 ERP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라든가 기업들도 그러면서 이것도 부하치를 창출하는 거죠 ERP 상한가에다가 급등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과정에서는 YBM 넷 이것이 바로 제가 이날이었죠 근데 저는 이거 절대 안 따라갔어요 이렇게 물론 멋지면 이게 또 올리기는 올라왔지만 삼엄도 다음에 이렇게 저는 올라갔던 건 안 해요 차라리 안전하게 시즌이라든가 아께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그 다음에 또 신일제약 그런 것도 말씀드리기 이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사실 메가MD도 이것도 그때 제가 교육관련주회에서 좋다고 그랬는데 8월 14일부터 5일에 이것도 갭상세 우리는 안 사는데 이것도 4천월대에서 한 50% 올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대장은 R소프트입니다 재택근무 R소프트 이렇게 급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링레트 같은 거 같은 뭐 보안 관련해서 이것도 급돈 나오죠 자 그때 다 제가 적시해드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 이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전조 저가족모를 좋아 안 했어요 또 더블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새롭다고요 딱 한번 보세요 여기 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여기 R소프트 대장 ITX는 뭐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죠 지어수포트는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게 마켓컬리 있잖아요 마켓컬리하고 새벽 배송에서 여자 씌우는데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어수포트 자유사업은 오아시스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VFM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했어 왜 뭐 알테오제는 뭐 매드팩트 대망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던 이것도 그 가격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8월 18일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차트가 있는 거 제가 공략할 생각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원격진료에서 비트 컴퓨터죠 이것도 그때 그 자리가 8월 18일 날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1,0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뭐 짭짤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참 유연하단 말이에요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공통된 게 한익스프레스하고 좀 전에 보셨죠 지어수포트 이러다가 한번 샥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공개는 안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소개할 거예요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좀 확신이 안 쓰지만 보면서 이거 공략할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들 몇 천 원짜리인데 한번 그것도 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이것이 다 물류죠 태형 로직스도 다 이런 것들이죠 순간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가 종목들 이거 한번 제가 고놓고 있어요 미리 예고편 드려요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테렌포장 같은 것도 다 이런 것들이죠 이제 박스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 뭐였죠 굵직굵직한 종목에서 눌리면 줄 종목들 월요일날 제가 그때 심풍제약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예를 들어요 많이 오는 것들은 저는 싫고 이거 한번 찾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눌리면서 50% 났잖아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혹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아까 제가 우리 VIP방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을까 해요 또 아까 틈새시장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급등 수익이 기대하는 종목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VIP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침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또 월요일날 제가 공략한 예고해드렸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게 꽂혀있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알테오젠 아까 제넥심 보셨죠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셀트로 좋아하시는 분들 월매도가 아니고 일정 부분은요 일단 계좌 속에 그따 속에 그런 종목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테오젠 같은 것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우리 VIP방에서 600%를 수익을 줬고 이것도 한 번 한 서너 번 제넥신도 마찬가지 다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 팩토르 신고가예요 매도 팩토르는 배틀스토를 봐야 되고 본다고 그랬죠 아까 제넥신하고 같이 다 연기돼서 본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신고가면서 이것도 300%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300%는요 내가 1억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악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참 멋진 수익을 안겨준다 좋은 종목으로 친해지면 여러분들 그닥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보다도 확밀껄 잡아주는 맥점 스펙콘은 제가 방산조름 알았는데 어허 보니까 저 멕시코에 저 하루 4시에서 연거거든요 풍력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잡아가지고 빠바바방 올라가가지고 급등 나오죠 확밀껄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였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짭짤하게 수익을 냈다 최애근값 한번 볼까요 있는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스펙콘 3일 동안 25% 급등 나왔습니다 시장같은 건 상당히 안전한 종목이고 사이버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만 더 봐요 다 제가 종목들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신의지약 같은 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게 주식에서는 있잖아요 결국 다 어떤 종목들도 할 수 없어 다만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장 맥을 짚어드리지 코로나19 관해서 어떤 게 대장에 짚어드리지 그러면 좋은 정보 선장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나 그런 때는 제가 100% 받는 거 아니면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종목 올랐다가 그것만 집중하기면 여러분들 소고가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주식은 왜냐면 보편타당한 수익을 줘야 되고 거기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뭐가 많아야 돼요 표본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럼 100% 다 올랐느냐 저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IT 또 바이오 좀 내린 종목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황미길을 돌려보니까 황미길은 낮은 그러니까 많이 내린 종목 좋아하잖아요 은봉 3개 나온 게 단은 아니지만 144개예요 얼마큼 장이 힘든가 제가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봐주시니까 아하 지금 여러분 이런 말이들 가스불 지금 시세라고 가스불이 화려가 좋지만 파랗게 나오잖아요 교재가 파랗게 해서 가스불 창이라고 그러던데 그 얘기도 빵 터지기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 통해서 맥 짚어드리고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여기서 잡아서 황미길을 잡은 거거든요 음산 다음에 빠바바바방 그러면서 이거 이치한 불처럼 올라간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찍은가요 이게 지금 찍으시냐고요 3일 동안에 41% 이렇게 찍은가요 이거 또 나오죠 이틀 동안에 32% 올린 게 찍은 건가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심 바이오 하나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했다는 거예요 열심 바이오도 3년에 빵빵 상한가예요 황미길은 음산 좋아해요 횡보할 때 음산 딱 나오죠 급조수익을 안겨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결과치는 뭐냐 자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고 또 저의 마음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수익이 1300만원 왜 제가 자꾸 이것들을 보여드리냐 보통 전문가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계좌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좌예요 비추 눌리지 마시고요 왜 내가 소외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00만원 이것도 5천만원 6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5천만원씩 수익 나셨네요 이분은 당일 한 종목 가지고 290만원 수익을 올려주셨고 350만원 매일매일씩 싸우고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고 그래요 350만원 7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대략 이렇게 이게 지금 최근 거예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꾸준하게 수익 나시는 우리 배합병들이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톡방에 올려주신 글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망회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 그룹이죠 제가 한 달에 천만원을 벌다는 꿈만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7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셨다고 하시느니 제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딱 어떤 건가 그동안 힘들게 매매하다가 3개월 연장 가입하고 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아주 딱 나오죠 계좌 올리시면서 이분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네요 물의 톡방에서 이틀 만에 저에 대해서 표딱 반으셔가지고 한 겁니다 인증 1800만원 이렇게 다 2000만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제가 지금 예고를 몇 번 해드렸어요 월요일날 저와 함께 멋진 종막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저와 친구되는 방법은 무료 톡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 920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시황이 흔들릴 때라든가 또 여러분들 힘들을 때 아까 제가 무료 출신도 두 개 드렸거든요 세 개 드렸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매숫가 근처 워로 내리고 있고 스펙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도 팩토 다 무료 출신도 급등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아까 다 보시죠 매도 팩토 스펙코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로 무료 출신도 해드리고 제가 또 매일 무료 출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장에 흔들릴 때 제가 딱 흔들리지 마시라 특히 지리지 않도록 계획을 꽉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늘려가실 분은 제가 머니투데이 MTNW 여기에서 제가 최우수 전문가입니다 1등 전문가에서 맨 앞에 나오는데 PC 버전을 할 때는 여기 눌러주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모바일은 아직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면 안되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지금 쉬우시니까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010-917-6345 이런 전화를 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눌러주시면 월요일 날 회의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에 바로 뽑아요 그래서 투자에 따라 차는 있겠지만 월요일 날 제가 또 급등 수익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월요일 날 하실 분들은 8시 이후에 1600-5908 하면 운영자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꼭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다다 여러분들 유망 섹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질적으로 우리 방에서 수익 내는 것들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모두 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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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